성경 1년 1독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장세기 37장에서 38장의 통숲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야곱의 편에 그 깊이만큼 다른 아들들은 아버지로부터 멀어집니다. 둘째, 오수로 아버지를 속인 야곱이 오수로 10명의 아들들에게 속습니다. 셋째, 유다는 3번에 걸쳐 형제관계를 설계합니다. 넷째, 유다는 죽은 두 아들을 가슴에 묻으며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다섯째, 다말은 유다를 크게 바꾸어 놓습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장세기 37장에서 38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 13일 창세기 37장 야곱이 가난한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부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중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쉬게 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해보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 적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뭐로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우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로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로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해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적 한 무리의 이스마일 사람들이 길라세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양과 물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일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여 우리의 혈육인이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대한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이십에 그를 이스마일 사람들에게 팔며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로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 적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홀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대한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창세기 38장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남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난한 사람 수화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심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리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화가 보시기 악함으로 여화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원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부를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원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화가 보시기 악함으로 여화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조라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하미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들남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노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겟 에나임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으므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겟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때에서 염소 새끼를 줄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줄이야.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남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겟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리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안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므로다.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쌍테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씨를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트리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씨를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오늘 우리는 장세기 37장에서 38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유다의 성숙은 형제화의의 개개가 되었을 뿐 아니라 이후 유다지파가 세워지고 다윗의 가문을 이루어 결국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게시록에서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의 승리를 위한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요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성경 한 권 그룹의 중 2개의 소매 참고한 휴대전оду 주문 2개의 제4장 고기는 8개의 소매 5개의 소매 5개의 소매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속죄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